안녕하세요 여러분 탱지 asmr 입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asmr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2주 동안 야근을 계속 하게 되면서 집에 12시에 들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asmr 영상을 찍을 시간이 안됐어요. 그래도 짬내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하긴 했는데 이제 늦어 이제서야 asmr 영상을 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asmr 영상을 찍을까요? 알아봤어 보세요. 바로바로 내 맘대로 입니다. 내 맘대로 asmr 내 맘대로 내 맘대로 내 맘대로 내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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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소리도 내보고 여러가지 사물들로도 한번 소리를 내볼게요.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하지 말아요. 우선 머리를 한번 빗어볼게요.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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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피콧피콧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번 쓸어넣게 될까요? 좋지나요? 다음으로는 브러쉬를 깨끗하게 만들어드렸는데,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스펀지가 들어있어요. 속 빼버릴거야. 스펀지가 들어있어요. 스펀지가 들어있어요. 스펀지가 들어있어요. 스펀지가 들어있어요. 스펀지가 들어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 좋은 생각이 뭐냐면요. 바로 로션을 여기다가 발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고필차 고수 로션입니다. 앞으로 고압량 판테놀이 함유되어 있고요. 피부과 테스트가 완료됐어요. 옆차단입니다. 광고단이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이윤의 원리 한국 원료에서 찾은 피부과학으로 본연의 건강함 윤을 찾아주는 단 하나의 일치 일리 윤 사용중 퍼플에 알지 마세요. 공기가 유입되면 내용물이 나오지 않아요. 잔여 없이 사용 가능한 이중버지 구조로 바닥면에 뚫린 간선은 정상입니다. 사용방법 건조함이 느껴지는 얼굴 물전신에 충분한 양 부드럽게 배불러줍니다. 일리 윤 울트라 리페어 크림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 효과드립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잡을게요. 추워 Ahh 오구요. 해외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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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마침 손이 촉촉해졌는데 귀마사지 좀 해드릴게요. 마침 손이 촉촉해졌는데 귀마사지 좀 해드릴게요. 마침 손이 촉촉해졌는데 귀마사지 좀 해드릴게요. 자, 분명 여기에는 껍데기가 있겠지? 껍데기 대볼게요. 진짜 알았어. 잘 어울릴게요.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유 죄송합니다 어이구 귀가 많이 묻혀져있으세요 귀는 영어 사람이 뭔가 연결되어있는거라서 귀가 이렇게 귀에 압력을 줬을때 아프면 지금 건강상태가 예고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이렇게 귀를 마사지해주시면서 풀어주셔야 돼요 노래하는 느낌 이쪽도 안쌉 콕콕콕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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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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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구구 킁킁킁킁킁킁킁킁킁킁킁 사나사 경조 사임자 사임자 사나사 uh d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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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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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끔. 아, 네. 가져오세요. 네. 우선 제가 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요. 오늘 제가 대신 상담을 달리려고 하거든요. 낭만을 자고 싶으시다고요? 우선은 낭만 체크 리스트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각자 느끼는 낭만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낭만을 느끼시는지 체크 리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그거를 분석하고 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낭만의 제목을 해드리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래 걸리지 않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세요. 네. 여기. 여기다가 네. 낭만 리스트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2분에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리세요. 네. 네. 모두가 네, 그럼 네, 그럼 Hoping that your journey to be relaxing and comforting 뭐지세요? 네 네 We present you unlimited edition inspired by the Greener League of and the police of 정계천 stream 네 네 그리고 네, 이거는 또 한글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지점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상황도 해버리기 아, 아, 아 아, 그리고 원래 오늘은 제가 파자마를 입고 크리스마스 파자마 입고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동생이랑 같이 영상 찍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두둥 협찬 받은 옷이 참옷이에요 오늘도 운송장 번호 조회하니까 이미 배달이 완료가 됐다는거에요 근데 밖에 나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테이프 한번 전화해버리고요 신경쓰이네 이게 나 모르겠다 그리고 그리고 오늘도 소소한 쇼핑 중에 했어요 옷도 샀구요 옷 테이블 샀구요 그리고 하고싶어서요 아 아 왜 오르륵 소리가 나는가 그것은 소화시키기 위함이지 오답돼요 잘 알려요 잘어울린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술이 많이 면돼요 알겠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일단 ASMR 여기서 한번 끝내볼까요? 안녕 만져보자 만져보자 손을 만져볼까요? 제가 뭐 손을 만져볼까요? 손을 만져볼까요? 감사합니다.